말씀 드렸던 내용보다 좀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후에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메이지 사람유산 정보세트를 설치하고 이를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일본 대사가 했던 약속과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는 달리 정보센터 속에는 강제 동원 사실의 인정이나 희생자들의 기르는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강제 동원, 강제 노동이라는 잔혹한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 정상국가로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한국이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함도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본의 아베 정부는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노력하는 대신 책임 회피와 한국 트집 잡기에만 골몰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 노동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었을 때에도 무역 보복으로 응답했습니다. 노재팬 운동이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이런 방구에 화답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속히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이 있어야만 우리는 화해를 하고 앞으로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를 위해 무드라고 합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일이니 뭐하러 꺼내냐고 따집니다. 과거에 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해자를 정당화하는 비겁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일본은 2015년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십시오. 사실 외국을 발견하고도 숨기기 급급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보다 명명백백히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대 국회의원 103위는 이러한 일본의 모렴치한 행동에 비판하고 정상국가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근대산업 세계유산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6월 15일 일본 정부는 결국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반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메이지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일반에 공개했다. 2017년, 2019년 두 차례의 이행보고서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이행 약속의 정점이었던 정보센터에서의 조차 내용을 누락하며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렸다. 나아가 스스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유산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에 살며 미래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는 이러한 유산을 세계적 약속 속에서 함께 지켜내자 다짐한 숭고한 결의이자 인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적 결의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지만 가장 신뢰 높은 나라로 거듭난 독일이 그 좋은 이이다.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행실은 반성 없는 왕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의 강제 동원은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전범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직면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중국인, 동남아 주민 등 민간인과 미국, 미군, 영국군 등 정쟁포로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인종을 넘나들며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동원했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착취하고 억압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히 식민 피해 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국제사회 앞에서 했던 약속대로 메이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통해 강제 동원이 희생자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두 차례 발간한 이행보고서상의 강제 동원 사실 누락 또는 왜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즉시 수정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일 양자교섭 등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일본 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하여 왜곡된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세계유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삭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된 역사라는 도도한 강물은 은폐라는 도랑으로 막을 수 없다. 아무리 교과서를 고치고 기록을 조작할지라도 진실이 감추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본 국내에도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왕성이 활동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가까운 이웃나라를 비롯하여 자국민들이 외침에도 귀를 막을 것인가. 일본 정부는 스스로의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2015년의 국제적 약속을 올바로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 김승원, 도종환, 문정복, 박범계, 박주민,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원욱, 이모경, 전용기, 최혜영, 허영, 홍정민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2015년 당시에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던 도종환 의원님께서의 추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1944년 당시 나가사키에는 조선인 노무자와 가족 2만 명 정도가 있었고 미쓰비시 조선소에만 4,700명이 강제 노역을 한 바 있습니다. 군함도에는 해저탄광인 군함도의 갱도에는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작업장이 있었고 조선인 노동자 800여 명이 이곳에서 강제 동원이 돼서 죽도록 일을 해야 했고 122명의 조선인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한때의 산업화의 상징으로 또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하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피와 한이 서린 죽음의 섬일 뿐입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라는 입석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사설악당 쇼카 손죽구가 있는 곳입니다. 일본 극우의 사상적 뿌리인 요시다 쇼이는 이 사설악당 쇼카 손죽구에서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가스라 테트프 미락의 주역인 가스라 따로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께 이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길러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요시다 쇼이는 침략하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침략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유네스코 주장하는 정한론자였습니다. 정한론은 침략주의 사상입니다.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는 유네스코가 실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패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입니다.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해서 입대한 국제기구입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자진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양경숙 의원의 추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입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에 나가사키 조선소, 야타 제철소 등과 함께 한국인 수만여 명이 징용된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군함도에서 한국인 강제징용자 122명이 가혹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6월 15일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르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군함도 탄광전시시설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통해 강제의 동원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매우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놓고도 수시로 딴소리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유네수크로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결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가 이루하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하루빨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의 결의안을 유네스코에 전달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후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께서 추가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우리 군함도 관련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나가서 우리 103인의 결의문을 의원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